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잔만 마셔보겠습니다. 오늘 먹을 술은 5반 14년 위스키입니다. 오늘의 안주는 부샤드 초콜릿입니다. 이 부샤드 초콜릿이 위스키 안주로 유명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안주입니다. 요리는 5반 14년 스페인 버섯을 하면서 10만원대 싱글몰트 미스키입니다 거의 다 먹었습니다 사과 틱글몰빰트 미스키 최초의 물은? 최초의 물은? 무시밀트 미스키 최초의 물은? 최초의 물은? 최초의 물은? 최초의 물은? 최초의 물은? 최초의 물은? 5반 14년은 돌스는 43도고 풍부한 달콤함과 스파이시함이 하이랜드 몰트 위스키를 돋보이게 하는 위스키입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